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색깔이.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러우, 제가 분갈이 해서 예쁜 화분에 심어주려고 해요. 이가 화분이에요. 제가 또 아주 무난하게 어떤 다육이든 참 잘 어울리는 화분 중에 하나가 이가 화분인데 오늘은 이가 화분을 가지고 와봤고요. 이 러우는 아마 농장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국민 다육이잖아요. 생얼보다는 오히려 철화가 참 흔한 다육이 중에 하나이고요. 또 생얼을 키우고 있다가도 철화가 되기도 하고 또 철화를 키우다가도 생얼로 풀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철화로 많이 성장하는 다육이고요. 지금 이 아이도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얼굴을 보시면 지금 철화로 얼굴이 변해가고 있어요.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좀 나누면서 아마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 목대가 만들어지면서 가지가 이 얼굴 가지가 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가끔은 분갈이 할 때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할 때 샥샥샥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흙 털고 하엽되는 거 제가 건너뛸 때가 가끔 있거든요. 근데 몇몇 분들께서 흙 터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엽되는 것도 보여주세요. 라고 하셔가지고 네 오늘은 이렇게 하엽이랑 흙 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지금 반 정도 하엽이 지금 됐고 여기 생장점 안으로는 지금 굉장히 쌩쌩한 입장이에요. 저는 이제 분갈이 할 때 혹시라도 이렇게 좀 반은 말라있고 반은 생쌩한 입장들이 있을 때는 적어도 이제 분갈이 할 때는 그냥 떼주는 편이기는 한데 이 아이는 너무 조금 생장점 쪽이 너무 쌩쌩해가지고 그냥 하엽을 잘라주기만 할게요. 왜냐면 분갈이 할 때 이렇게 하엽이 있으면 뭔가 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엽 다 깨끗하게 정리하잖아요. 그런데 러우는 생각보다 조금 성장하는 속도가 눈으로 조금은 보여지는 아이이기도 하고요. 또 성장을 하면서 목대를 잘 만들어주는 아이인데 예쁜 목대를 만들려면 강제로 하엽을 막 떼주시면 안 돼요. 그 부분이 되게 가늘어지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생장점을 그냥 막 떼어주면 그 부분에 이제 상처가 나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좀 건조한 시기에는 괜찮은데 이제 여름 좀 습기가 많을 때 특히나 이렇게 하엽을 잘못 떼어주면 그 부분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썩어버리거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물러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엽이 지지 않고서는 되도록이면 안 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아이들도 사실 저는 붙어있을 때에는 떼주지 않고 거의 이렇게 손만 대서 톡 떨어질 때까지 저는 하엽을 그냥 놔두는 편이어서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아이 지금 사실 얼굴이 너무 예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러우를 분갈이 해주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색감이 예쁜 아이지만 정말 또 예쁘게 키우려면 그만큼 햇빛이 또 필요한 아이가 러우이고요. 물을 싫어하지 않아요. 그래서 성장기 때 보통 이제 봄, 가을에 성장을 아주 왕성하게 하잖아요. 이 뒤에 한 번씩 물 주실 때 한꺼번에 물을 흠뻑 주시는 거 아주 아주 네 좀 추천을 드리고 워낙 입장이 조금 이제 큰 편이어서 물이 좀 마르면 금방 입장에서 표시가 나는 아이여서 쭈글거림을 보시고 그거를 확인하고 물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렇게 목대를 좀 예쁘게 만드시려면 일부러라도 주기적으로 물을 주시는 거 괜찮아요. 뭐 네 2주에 한 번 정도씩 물을 주시는 거 아주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러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잔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. 이렇게 잔뿌리들이 많이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은 그래도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분갈이를 조금 더 자주 해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분갈이 하실 때 다육이들마다 좀 특징이 있거든요. 이렇게 뿌리가 잘 형성이 되고 잘 뻗어나오는 아이들은 그만큼 이제 성장하는 속도도 조금 보이고 화분 안에 이제 뿌리가 차는 속도가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시면 기존에 있는 뿌리들이 좀 썩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키워주시면 될 것 같고 햇빛 보면서 키워주시면 색감이 아주 더 붉어지고 또 예뻐지는 아이잖아요. 그리고 러우는 깍지벌레가 생기기가 조금 쉬울 수도 있는 다육이니까 혹시라도 살충제, 살균제를 해야 되는 시기 다른 다육이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러우는 꼭 챙기셔서 좀 미리 예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한번 깍지벌레가 생기면 워낙 입장이 좀 단단한 편이고 사이사이 생기면 너무너무 깍지벌레를 제거하기가 참 힘든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그냥 뿌려주시면서 예방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. 저는 이제 중간 마사 깔아주었고요. 러우는 또 물을 싫어하는 다육이는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시는 배양토 적당하게 쓰시면 큰 무리 없이 키울 수 있는 다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. 목대가 살짝 있기는 하지만 목대를 너무 살려서 심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러우는 워낙 가격대도 참 착한데 대표적으로 물도 정말 너무 잘 들여주는 아주 착한 다육이잖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러우 철화를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성장 속도가 좀 있다 보니까 하엽이 되게 빨리 많이 지는 편이에요. 그래서 하엽 관리 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철화가 워낙 러우는 많다 보니까 또 철화에는 입장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잖아요. 가끔 이 러우는 하엽 관리가 힘들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진하게 다크하게 다크한 레드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러우처럼 뭔가 정말 이 형광 핑크 있잖아요. 이 형광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또 다육이라서 러우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 다육 생활 하신 분들 중에 러우를 안 키워보신 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지요?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뻤어 가지고 색감이 한눈에 봐도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. 사실 키우고 있는 다육이라 할지라도 농장에 딱 갔는데 진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보다 더 예쁜 아이들 보면 더 사고 싶잖아요. 그리고 이제 사람의 성향이 뭐가 있냐면 이제 안 키워본 다육이들을 또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게 성향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다육이한테 또 눈이 가는 게 그게 또 성향이에요.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다육이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. 이게 뭐 러우는 뭐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예쁜데요. 너무 예쁜데요. 지금 이제 옆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이런 입장들로는 조금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좀 길어진 입장들이 있는데 조금 키우다 보면 밑에 있는 이런 입장들이 하엽이 지면서 조금 더 짧아질 거예요.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곧 봄이잖아요. 햇살 좋고 또 해도 길어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좀 받쳐지면 지금 이 색깔보다도 훨씬 더 예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정리해 볼게요. 짜잔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. 화분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죠. 네 약간 청록감하고 붉은 색감이 잘 어울러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예쁜데 조금 더 더 진하게 물들고 하면 얼마나 예뻐질까요. 조금 더 성장하면서 지금 얼굴하고 또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또 철화로 얼굴이 달라지고 있고 또 살짝 분지가 되면서 좀 나뉘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 목대가 만들어지면서 너무 예뻐질 것 같아요. 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많이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Email 하나